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관사 김종웅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께 캐스트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입시판을 떠나시는 분들께 제가 이보게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시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캐스트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생님 저는 입시판을 떠날 생각이 없는데요. 이번에 이제 입시판에 들어왔는데요. 한다고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대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입시와 관련된 공부가 더 중요하니 입시판을 떠나시는 분들께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목을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지 대충 감이 오시죠? 볼게요. 자 먼저 2020년이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해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힘드셨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뭐 국가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시기들이었다. 잘 이겨내시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써놨죠? 그래서 입시판을 떠나시는 그대들 반드시 꼭 세 가지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아프지 마세요. 궁서체예요. 저 굉장히 진지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궁서체로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감기 걸리고 이런 거 말고 코로나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마도 그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나이가 좀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크게 이게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일선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어른들 또는 아니면 아이들 아니면 의료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쉽게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아프지 않게끔 여러분의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생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절대 아프지 않게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다. 두 번째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아니 한국인으로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 중국의 동북공정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그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는 동북공정이 무엇이냐부터 살짝만 살펴볼 건데 제가 막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가시는 길에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거 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자 2002년이 됐을 때 동북변강 역사 역현상계열 연구공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중국이 타이틀을 걸고 나서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동북 변경 지역에 있는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 굉장히 좋은 것 같죠.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뭔가 이제 아 그럼 동북 지역이니까 우리 고구려랑 발해 역사를 연구해 주겠구나. 과연 그럴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를 중국이 뺏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역사를 이렇게 날쭈하면서까지 뺏어가려고 하는가? 그 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왜라고 하는 걸 따져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디까지 거슬러 갈까요?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왜 90년대 초반에 소련 붕괴가 중국의 이런 역사 공정에 큰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본다면 이게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소련입니다. 소련이 붕괴되죠? 이제 1991년에 붕괴되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러시아 공화국가 여러 나라들로 다 쪼개졌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는 모습을 바라봤던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야 이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쪼개지는구나. 그런데 중국 안을 들여다볼까요? 중국을 보시게 되면 중국은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민족 국가가 중국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있는 자료인데 한번 볼게요. 조선족 자치고 있는 조선족만 200만 명이 되고요. 만주족이 천만 명이 넘습니다. 천만 명이에요. 천만 명. 위구르족 천만 명이죠. 약 천만 명. 장족 티베트와 관련된 민족이제 550만. 몽골족 580만. 장족이 1617만 명입니다. 물론 중국의 인구를 따지게 되면 13억이 넘는 15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럴 리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소수민족들. 특히나 어디요? 신장 위구르, 티벳, 네몽골, 조선족 자치고. 이 네 개의 큰 덩어리가 되는 이 민족들은요. 민족적 정체성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소수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들이야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한족과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거의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물론 있긴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그들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민족적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조선족, 몽골, 위구르, 장족이라고 하는 티벳까지 만약에 독립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잘 보세요. 제가 지도 한번 여기다가 선을 그려볼게요. 만약에 위구르가 독립했어.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이만큼 독립하면 이거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하자원 굉장히 많죠. 다음, 티벳입니다. 지금도 독립운동 계속하고 있어요, 티벳. 계속 독립운동 하고 있는데 언론에 안 나올 뿐 탄압받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음, 네몽골 자치구입니다. 네이몽골라고 하는데 네몽골 자치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몽골이에요. 몽골 지금 분단된 거잖아요. 몽골과 네몽골 자치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선족 자치구라고 하는 동북 삼성, 이만큼입니다. 만주 지역이죠? 이만큼 떼면 중국 이것밖에 안 남아. 게다가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면 중국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왜? 소련의 붕계를 봤거든. 소련의 붕계를 보니까 여기 있었던 민족적 정체성에 강한 아이들, 강한 민족들을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타이틀 안으로 싹 다 가지고 와야겠다. 너의 정체성은 중국인이야. 라고 하는 걸 심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역사공정이다. 우리는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동북삼성, 여기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서 뭐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룸강성 이렇게 세 개. 동북삼성만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했던 역사공정은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제가 방금 지도에서 표현드렸던 그 모든 부분에 남방공정, 베트남 지역, 베트남 북부지역 역사 싹 다 중국 거고요. 티베트 지역의 역사 싹 다 중국 거래요. 남방공정, 서남공정, 서북공정, 위구르, 북방공정, 몽골족의 역사 싹 다 중국 거다. 그리고 이제 동북공정이 2002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역사는 싹 다 중국 거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공정을 펼치고 있는 게 역사공정이다. 그중에 우리와 해당이 되는 건 뭐다? 동북공정이 되겠다. 지도 한 장 볼까요? 보세요. 이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만주고토 회복하자라고 하는 만주고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배경이 되었던 지역과 관련된 거를 이렇게 심유지역 해서 여기는 서간도, 동간도, 연해주, 만주, 북방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여기가 다 우리 민족의 근거지. 즉, 뭐랄까? 우리 민족의 영토였던 건 맞아요. 물론 여기에 말갈족이라 불렸던 여진, 만주족도 같이 어우러져 살았지만 어쨌든 만주족과 우리 민족은 어쨌든 간에 복속되는 과정 속에서 같이 이 지역을 서로 차지했다가 뺏겼다가 같이 있다가 이런 식의 그런 건 있었지만 한족은 없었다는 거지. 한족은 여기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여기를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지역의 역사를 지금 중국이 싹 다 바꿔놓고 있죠. 개인적으로 제가 현장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종종 얘기하지만 저는 한반도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깃발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민족 스스로가 한반도라고 하는 영토 안으로 우리를 스스로 이 안에 가두는 거잖아. 한반도란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다 우리 영토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란 말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어쨌든 이 지역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날조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립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사적으로 볼 때 속지주의 역사관과 속인주의 역사관이 있는데 대부분의 민족은, 대부분의 나라는 속인주의적 역사관을 따라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 사람이잖아. 그치? 이거는 지, 땅이잖아요. 한자를 써서 미안해요. 지금 한 번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족에 대해서, 그 민족의 역사가 그 민족의 역사야. 자,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라고 따져보세요. 한민족의 역사를 한국의 역사라고 하죠.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일본의 역사는 일본인의 역사라고 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기 어디야,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프랑스라고 합시다. 프랑스의 역사는 프랑스인들에 의한 역사잖아요. 당연하지.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 한족의 역사가 단절되는 게 너무 많아. 여러 민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 선택했다? 속지주의. 즉, 영토를 기준으로 현재 중국 안에 포함되는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속지주의적 관점이다. 어쩌고 있는 거 없죠.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하나씩 반박해드리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정말 속상한 건데, 정말 속상한 건데 중국이 만량성 있잖아요. 원래 만량성이 여기서부터, 이러이러이러해서 산하의관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도 역사를 선택하셔서 쌍사를 하신 분들은 산하의관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가 만량성 끝이에요. 자기네 기록에, 중국 측 기록에 산해관이라고 불렀던 거기가 만량성의 끝이라고 자기네가 써놨어. 근데 이만큼 연장했죠. 우리나라, 이 어디 안록강역까지 연장해놓고 여기서 고구려의 성까지 싹 다 만량성이라고 연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무줄이야? 유, 유, 늘어나게? 만량성 연장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 역사로 편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 시작되었던 동북공정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았고요. 실제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가 됐을 때 1909년에 체결했던 간도협약 100주년입니다. 그렇죠? 그 100주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100주년이라는 말 자체가 안 되지. 좀 이상하지만 간도협약 체결한 지 딱 100년이 지난 시점이 넘어가면 국제법상 그냥 걔네 영토로 인정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2008, 2009년 이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이런 데서 간도 땅 되찾기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뭔가 정치권에서 움직이지는 않았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 라고 하는 걸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그들의 주장 몇 가지 딱 세 가지만 뽑아왔어요. 제가 반박을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대학교 수업을 하거나 여러분이 따로 이제 학교에서 과제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주제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웠으니 중국의 역사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다른 나라들은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국경선을 기준으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역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제가 여기다가 진짜 찾아오세요. 그 증거를 찾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중국이 하, 상, 주, 춘추, 전국이라고 하죠. 진나라, 한나라, 위진, 남북조 이렇게 쓸게요. 대충 쓸게요. 수, 당, 송, 원, 명, 청 중국 왕조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한족의 나라는 몇 개나 될까? 하, 상, 주, 춘추, 진, 한 전부 다 한족의 역사 맞죠? 위진, 남북조 시대를 한족의 역사라고만 볼 수 있어요? 아니요. 북방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죠. 수당? 뭐 그렇다고 합시다. 한족화된 선비족이라고 할게요. 그렇게라고 할게요. 송나라 한족 역사 맞죠? 원나라 지배받고 한족 역사 있고 청나라 지배받았잖아. 역사가 단절됐잖아. 게다가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고구려가 중국 땅에 세워졌다고요? 중국 한족이 만주평원을 직접적으로 지배한 적이 있으면 증거 갖고 오세요.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자기네가 얘기하는 한족이라 불리는 중화민족이 있죠? 한족이라 불리는 중국인들이 만주 지역을 직접적으로 지배했다? 단함 차례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걔네는 한 번도 지배해본 적이 없어요. 중국이 그곳을 지배했다? 뻥이야. 다 청나라나 원나라 등등의 다른 이민족 국가가 지배했을지언정 중국 한족은 한 번도 지배한 적 없습니다. 자기 땅이라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게다가 이걸 속지주의적 관점으로 보기에는 역사가 보편적인 역사 연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다음. 흥분하지 말아야지. 두 번째. 고구려가 조공책봉관계를 맺었으니까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저기 아프리카에서 조공 갖다 바치면 아프리카도 중국의 지방정권이네. 동남아시아 거기 인도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 있는 나라들도 그럼 중국의 지방정권이겠네. 말도 안 되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그냥 외교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조공과 책봉관계 맺었다고 해서 그 나라 거다? 그럼 일본은요? 그럼 일본도 중국 거네? 이렇게 봐야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거고. 하나만 더. 중국의 지방정권인데 아니 그럼 중국이란 나라는 수나라는 지방정권이랑 싸우다가 멸망했는데 그 말이 되는 소리 에이 거기까지. 자 다음 세 번째 고려. 왕씨 성을 가졌던 고려는 고씨 성을 가졌던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다. 성씨가 다르지 않느냐. 중국의 성씨는 똑같은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라고 국호를 정한 이유는 그 당시 고구려가 스스로를 고려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차용한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영어 이름이 뭡니까? 코리아. 고려죠. 만약에 중국의 고구려가 중국 거라고 한다면 중국의 국호 이름이 진이 되지 말아야지. 차이나가 되지 말아야지. 코리아가 됐어야지. 그쵸?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그대로 영문으로 쓰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중국의 주장이 얼마나 헛된 주장인지 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립니다. 하나만 더. 정말 속상한 이야기인데 보세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 고구려 고분군입니다. 이걸 그 홈페이지, 유네스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고대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묘지에서 랴오닝성, 활련현, 지린성, 지안현에 있는 좌편을 이루고 등재는 온도가 2004년이야. 중요한 건 뭐다? 국적이 중국이야. 중국 거라고요. 중국 겁니다.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하죠. 중국은 지금 뭘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조선족과의 뭔가가 이제 생기고 그래서 2015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2015년인가 14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중국의 외교를 담당했던 어떤 외교관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 간도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간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을게. 동북공정 역사 날조하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야? 통일된 대한민국이 나중에 이 지역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터질 것 같으니까 미리 지금 손 써놓는 거예요. 미리. 역사적으로 세뇌시키고 이 지역에 있는 조선족도 싹 다 분산시키면서 여기는 중국 거야. 중국의 역사야. 원래 중국 거야. 라고 해놔야 이게 통일이 되는 순간 여기에 대한 영토 분쟁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고 가셔라. 제발 부탁인데 역사는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북공정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까지였죠? 이제 세 번째가 남았네요. 기대가 되십니까? 세 번째. 칠강구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칠강구? 자, 칠강구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서야 서서히 언론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자, 칠강구가 과연 어떤 곳인지 한번 지도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칠강구. 제주도 남쪽부터 일본 규슈 앞바다까지 여기가 칠강구인데 이게 우리 영토예요. 알고 계세요? 우리 영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영토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이 칠강구를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게 예전에 한번 영화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영화가 만약에 흥행에 성공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칠강구가 계속해서 회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영화가 정말 안타깝게도 조금 흥행에 실패하게 되면서 그게 잊혀진 존재가 됐는데 칠강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8년 유엔산화기구였던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에서 이 동중국회라고 하죠. 중국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탐사를 하고 나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칠강구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합니다. 아마도 동아시아사를 공부하신 친구들은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열도 할 때 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 칠강구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되어 있는 매장량을 산출해보니 자, 이게 지금 100만 배럴이 단입니다. 해서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죠. 우리나라 칠강구의 최대 매장량 추정치가 1000억 배럴입니다. 누구보다 많아?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이고요. 러시아, 미국, 중국보다 매장량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지. 엄청난 산유국의 지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됩니다. 발표 보자마자 대한민국 정부가 뭐했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이런 법을 만들죠. 해적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면서 실제 칠강구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걸 선포합니다. 칠강구는 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게 그 무렵에 북해 인근에 대한 어떤 대륙붕 분쟁이 벌어졌는데 그 해양권 분쟁에 대해서 대륙붕이 연결되는 선이 소유 국가다. 좀 어렵지만 대륙붕이라는 거 아마 한국질이 이런 거 할 때 배우잖아요. 제가 좀 이따가 지도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영토다라고 발표합니다. 이거를 바라봤던 일본 가만히 있었을까? 그럴리가. 남잘되는 거 못 보잖아요. 일본이 아 나한테 그래? 아 대한민국 영토 됐을까? 아 아니면이다. 같이 공동개발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1974년 2월 1월 달에 한일 공동개발 구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했겠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자금도 부족했고요.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국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국력이 약해서.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일본이 야 같이 개발하자. 우리는 석유 시축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잖아. 같이 공동개발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JDG라고 해서 Joint Development Zone. 굉장히 영어를 잘했죠. 그래서 JDG라고 불리는 이런 영역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1978년에 발효가 되고요. 이 조약은 50년간 유지가 될 수 있어. 50년간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0년 더 해보세요. 2028년에 끝납니다. 중요한 건 2028년이 되면 이게 일본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볼까? 자 지금 우리가 봤던 이게 대륙붕에 연원을 둔다 해서 대륙붕기원설. 대륙기원설을 따지면은 칠강구가 지금 이렇게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 대륙붕. 지금 여기가 오키나와 해구야. 여기 판이 이렇게 잘려 있단 말이지. 여기가 대륙판이 잘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여기서부터 이 영토가 뻗어져 나왔으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영토야라고 하는 근거로 삼은 게 북해의 해양을, 북해의 주인을 따졌을 때 대륙붕에 기원을 뒀거든.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했지. 당연하지. 그 당시에 국제법은 그랬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80년부터 우리나라가 이걸 탐사를 시작합니다. 일본과 같이 공동개발한 거죠. 그러면서 시출을 해가지고 이게 뭐 좀 가스도 조금 나오고요. 조금씩 조금씩 나와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이 될 수 있다. 봐봐. 70년대 우리가 석유파동을 두 차례나 겪잖아요. 석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는데 80년대부터 탐사했는데 가스가 나오고 석유가 조금이나마 나오기 시작한 거야. 야, 산유국이다 해서 우리나라 대중가요로 칠강구랑 노래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막 찾아보세요. 신문자료 이런 거 찾아보세요. 굉장히 대서특필되면서 굉장히 우리가 산유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부풀었는데 일본이 86년에 갑자기 개발 중단하면서 철수합니다. 일방적이었어. 일방적은 일본이 아, 수익성이 없으문이다. 돈이 안 되문이다. 뭐 팔면 팔수록 계속 뭐가 나와야 되나 안 나온다는 거야. 핑계는 그거였지만 속셈은 따로 있었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일본이 갑자기 개발을 중단하고 철수하게 됐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생님, 우리나라만 하면 되잖아요. 80년대 넘으면 우리도 돈도 좀 있고 기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독자 개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조약의 일본이 이걸 넣어놨죠.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공동 개발해야 된다.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혼자 들어갈 수 없어. 반드시 일본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조약 때문에 우리가 손도 못 대고 86년 이후에 지금까지 34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일본 땅이 될 수밖에 없느냐. 국제법이 중간에 바뀝니다. 일본이 86년에 중단했잖아요. 일본이 이런 거 진짜 82년도에 유엔에서 국제해양법이 새롭게 개정이 됐는데 여기서 나타났던 개념이 뭐냐. 200캐리 베타적 경제수역. 들어보셨죠? 이이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200캐리의 베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설정이 되면서 아니, 너네 봐라. 바다의 영토를 나누는 데 있어서 대륙붕을 따지고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 그 경계선, 즉 너네 영토에서부터 200캐리까지의 영토가 중복되면은 중간선상으로 딱 잘라서 나눠갔자라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 중간에. 그렇게 따지고 칠간 거를 다시 보면 여기가 중간선상입니다. 우리 거였잖아요. 우리가 먼저 선포했잖아요. 우리 영토라고 우리가 분명히 선포했잖아. 일본이 갑자기 들어와서 같이 하자고 해놓고 자기네가 가만히 기다리면 돼. 현재 국제법상 2028년이죠. 2028년이 지나면 이거 일본 거예요. 일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요? 200캐리 베타적 경제수역에 따르면 이건 일본 거가 되니까. 일본이 그거를 노린 거지. 그래서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생님, 에이, 바다 그거 줘버리면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왜요? 일단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여기가 우리나라 영해가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우리나라 군함들이 와가지고 지금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중국이 지금 미쳤잖아요. 일본도 미쳤잖아요. 우리도 군사력 증강해야 되잖아요. 이런 삼국지의 삼국지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삼국의 어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이때 해양 패권을 누가 장악하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게 칠강구가 될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중국이 경제개발하고 국력이 세지니까 중국도 갑자기 여기다가 발을 들여놨죠. 야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가 단군할 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당한 거 맞는 것 같아. 일본이랑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이 싹 들어오는 거야.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은 여기다가 석유를 치추하고 있어요. 여기 석유가 나오거든. 몇 킬로 떨어지지도 않았어. 여기서 중국은 이미 지금 석유 치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여긴 석유가 이딴 소리야. 이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칠강구가 이 노란색인데 중국의 반공식별 구역이라고 하죠. 중국이 자국 영공이라고 생각해서 전투기를 발진시킬 수 있는 곳 안에 진짜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이어도를 지내 반공식별 구역 안에 넣어놨습니다. 우리나라 영공을 침해하는 거죠. 게다가 일본이 주장하는 반공식별 구역도 칠강구를 포함하고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반공식별 구역도 칠강구를 포함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것도 칠강구를 포함하고 일본으로부터 이베케리는 여기 우리나라로부터 이베케리는 여기 중국으로부터 이베케리는 여기 겹쳐 이게 지금 3국이 지금 치열하게 해양 패권을 놓고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지역이 칠강구다. 우리가 먼저 선포를 하고 우리 영토를 편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일본한테 농간당했고요. 지금 중국이 야금야금 들어오잖아요.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아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론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셔야만 우리가 나중에 영토 분쟁이 벌어지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속상한 것은 우리가 좀 국력이 세지고 조금만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간도 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고 동복공정도 마찬가지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2009년도에 이게 한중일이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이 대륙붕이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고 칠강구에 대해서 자꾸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99년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10년 동안 조사기간 줄 테니까 10년 동안 조사해. 그리고 2009년에 보고서 대출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포하고 우리 영토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자료를 엄청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 2009년에 자료조사 보고 일본 수백 쪽에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 딱 여덟 쪽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딱 여덟 쪽 여덟 쪽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런 데서 나온다. 물론 몇 년 뒤에 다시 정식으로 보고서를 내지만 준비가 미흡하죠.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향후 미래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시대 때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때 그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 달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본 외무상에다가 칠강구에 대한 탐사 재개 공문을 발송하면서 일본 개발하자 안에 나중에 법적 분쟁 갔을 때 이제 뭔가를 쌓아놓기 위한 명문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죠. 분명히 정부에서도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동안에 미흡했던 준비들이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시는 길에 제가 너무 무거운 주제를 드렸나요. 입시판을 떠나시는 과정에서 동북공정과 칠강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역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 건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누군가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단제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